자, 그럼 6번, 7번, 8번, 9번, 10번, 11번, 15번까지 해보겠습니다. 준비! 6번은 이제 도입부의 전반부와 홍보반부를 연결해주는 가락인데 주장장, 덩덩쿵따쿵, 그거 4번 한다 보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6번부터 하나, 둘, 셋, 넷! 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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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4번번씩 하다가 갑자기 2번, 2번 한 번 나오려니까, 급해졌습니다 다시, 6번부터 덩덩! 콩콩콩콩콩 콩콩콩콩콩콩 Scripture 깐콩 7번 깐콩콩 5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넘버늘도 1번 동동쿵딱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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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한 번만 더 해보고 이제 6 7 8 9 10 11시기까지 나눠서 해보겠습니다. 준비! 조금 천천히 갈게요. 동동쿵딱쿵 하나 둘 셋 넷 한 번wire 동동쿵 한 번wire 한 번wire есто에요 동동omnia 동동면 동Dом 한 번wire 동이나 동 ugh 2분만 해보겠습니다. 자! 그러면 2분만 해보겠습니다. 준비! 2분만 해보겠습니다. 준비해보겠습니다. 준비! 하나, 둘, 셋, 넷! 동봉! 그렇죠! 동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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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번, 동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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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, 동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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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, 동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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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! 잘해줬습니다. 동봉! 잘하셨어요. 그런데 저 이제 동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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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했어요 잘하셨는데? 어떻게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지금 딱딱딱 떨어지는데 그렇죠 딱딱 잘한다는 게 잘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뭐 잘하셨습니다 에너지 에너지 처음보다는 힘이 많이 빠졌어요 어깨와 팔에 힘이 많이 빠지니까 소리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게 좀 필요했는데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갈라놓겠습니다 갈라놔서 2분만 준비 니타님과 제인희 선생님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더요 ount 일단 깜짝 이렇게 정말 한번 덩등덩 덩덩 que 덩덩 다 한 번 덩고구구 덩고구구 작은영상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간다는게 다 아니까 그 다음에 뭐 딱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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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딱우공이 벌써 악보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거죠 끝나고 못하라 하는 순간에 장단을 놓치군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거가 계속 치면서 그 다음거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현상이 되셔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두번 박호선생님과 공기선생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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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고음 선생님이 여행 가셨는데 진도를 안하셨나요? 자!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! 일단 성과 선생님이 가서 아버님 해보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!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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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아 선생님 딱딱하고 쿵하고 위치가 달라졌어요 딱쿵 할 때 쿵딱쿵 다 뒤집어서 열차 치실 때 궁채 치시고 궁채 치실 때 열차 치셔서 소리가 조금 달라졌었는데 정확하게 좀 맞았어요 뒤에 곡을 11번 12번 곡을 아무리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하고 13번 똑같습니다 13번도 주정답으로 하십니다 동동쿵딱쿵 개발 하나 둘 셋 넷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인데 14번은 저희 휘모리 옛날 휘모리 휘모리 8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구쿵따쿵따쿵 따구쿵따쿵 아니요? 이거입니다 궁닭쿵 궁닭쿵 14번 해야죠 네? 14번 궁닭쿵 궁닭쿵 아닌데요? 맞죠? 12번이 동동떠덩 동동떠덩 등따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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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적었는지 잘못 적었어요. 하여튼 일단 궁따꿍은 567번이니까 아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할게 따구궁따궁 따구궁따궁 처음에는 처음에 따구궁따궁따궁은 바로 치시고요. 그 다음 따구궁따궁따궁은 넘겨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설풀이랑 다 이렇게 서로 교주파 관계 동설풀에도 나오고 휴머리에도 나오는 가락이니까 잘 해주시면 동설풀이 할 때도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겠죠. 해보겠습니다. 따구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 입소리 먼저 시작 따구궁 따문따궁따궁따궁 그래도 강력을 주셔야 흐름을 계속 타시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바로 치는 것만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 이번엔 넘겨서만 넘겨서만 준비,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그렇습니다. 그러면 바로 쳤다가 넘겨 쳤다가 4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총 횟수를 8번이 되겠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하나, 둘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penn 하나 하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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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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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따구군따윽 따구군따구 이런식으로 약간 덩토끈이 비슷하게 나올수도 있습니다. 가락이 틀려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두 분만 해보겠습니다. 하나! 지금 배운거 따구군따군따군따궁 넷번에요? 지금 하신거에요? 여덟번이?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잘하셨습니다. 자 또 두 분만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셋! 그렇죠? 잘하셨어요. 아주 잘 치셨는데 조금 불안할 뻔 했습니다. 따구금따 고기가 가랑이 많다 보면 딱딱딱딱 끊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붙이고 뒤를 밀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자! 그러면 두 분이세요.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할게요 하루치고 2, 3, 4, 5, 5, 5, 5, 5, 6, 7, 7, 8, 8, 8 따구궁 따구궁 따궁 하고 따가 한 따졌어요. 8개로 나누면 8분의 8이 빠지고 하여튼 고기를 잘 쉬시고 가셔야 돼요. 거기를 안 쉬시면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성화선생님 저희 봐주세요. 자! 주문해보겠습니다. 따구궁 따구궁 하나 둘 셋 넷 따와 궁이 왔다갔다 섞이니까 이게 이제. 순발력있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안 넘겨 치실거에요 이건 몸번이야 안 넘겨 치셔도 좋습니다 일단 그냥 강약만 넣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약하게 그렇게 약하게 치시면 좋은데 느릴 때는 잘 하시는데 빨라지면 굶이 막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해볼게요 이어서 하는거는 다음주에 할게요 그 중간에 극가락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따궁따궁떵 연습하고 별달거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오늘 한번 따궁따궁따궁 따궁따궁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넷 넷 넷 넷 넷 자 그러면 열달거리 해보겠습니다 동동 쿵따뿍 쿵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동동 동동 발자 하늘 보고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올해도 올해도 된풍이여 내년에도 풍년일세 달아 달아 밝은 나라 대낮같이 밝은 나라 아름 속의 불빛이 우리들을 비춰줄래 자 이번에는 네 분은 장고치시고 네 분은 북을 잡으셔야죠 북 잡으시고 네 분은 장고치시면 됩니다 아시니까 저는 이제 고갱가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지고 올해도 올해도 된풍이여 내년에도 풍년일세 달아 달아 밝은 나라 대낮같이 밝은 나라 어둠 속의 불빛이 우리들을 비춰주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 입장단 네 바꾸겠습니다 이번엔 바꾸어서 네 분이 북해시고 나머지 두 분이 장고치시겠습니다 김혜인 하나 둘 준비되셨죠?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지고 우리도 대풍이여 내년에도 풍년일세 달아 달아 밝은 나라 대낮같이 밝은 나라 어둠 속의 불빛이 우리들을 비춰주래 자 그러면 다 비춰보세요 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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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강약약 강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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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단순하게 두드리는 거니까 강약을 잘 넣으셔야 됩니다 준비 하나 둘 북장단에 맞춰서 별 달거리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주변아 clearing 안을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지고 불에도 대풍이요 매달에도 풍요 달아달아 밝은 나라 대락같이 밝은 나라 어둠 속의 불빛이 우리네를 비져드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Canada 가라나라봐라봐라봐라봐라 중간에 변주를 했는데 변주를 하든 뭘 하든 그냥 북장단을 밀고 나가셔야해요 그렇게 prowurer하는 순간에 장단을 계속합니다 이거는 DACBO 들어보면서 같이 합주를 해보면 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배운 거를 다 섞어서 그러니까 다 이을 거예요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장단 하나하나를 다 아셔야 돼요 이게 국거리부터 갈지 안 될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는 휘머리하고 별달거리를 같이 갈 겁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좀 다르지만 그냥 푸뚜루마뚜루 다 가니까 열달거리하고 휘머리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하시고 장단수를 조금 더 늘려서 가면 아마 조금 여유있게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 그날 배운 거를 잊어먹지 마시고 딱 몸에 채화시키는 것만 하셔도 그리고 나중에 연주할 때 고춘이 좀 덜하죠 이미 알고 계신 거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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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붙이는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 자 대한민국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인사붓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붓을 따로 안 했죠 저희가 배우셨어 배우셨으면 배우셨다 하시니 그럼 일단 해보고 안되면 잠궂이세요 부문 이제 해보겠습니다 준비 오케이 대한민국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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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시작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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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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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